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심상정 씨가 지금 보시게 되면 심상정 씨가 문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배신감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공수법을 협조해 주는 대신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비례대표 제도를 맞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문희상 씨가 있을 때 2021년 12월에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그런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드는 법안을 아주 무리하게 여러분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아주 거칠게. 그때 심상정 씨가 본인의 정의당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거래가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금수완박부를 통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나 정의당은 그냥 민주당이 열린 신민당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자매정당이 열린 우리당인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표를 다 가져봤기 때문에 심상정 씨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래서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심상정 씨가 굉장히 좀 그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그냥 까버린 것이 그런 뭐 배신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유시민 작가가 저에게 와서 한 얘기를 책에도 썼지만 여러분 책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몇 개월 전에 다 이렇게 조작작업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기에 조작이라는 것이 공직선거의 조작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조작 프로그램은 다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선거인 수만 확정되고 나면 사전투표를 몇 퍼센트 조작할 건가 조작감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다 세팅이 된 겁니다. 그때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했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걸 알고도 20석을 더 욕심부리러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올린 것이다. 이렇게 심상정 씨의 책에 어떻게 썼는지를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심상정 씨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15 총선 수개월 전에 이미 부정선거를 기획해 가지고 다 확정해서 본인들이 몇 표를 가질 것인지를 다 여러분들 확정한 상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책에 어떻게 썼느냐는 문제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전선에서 소수의 분들이 참 고생을 하셨지만 이 민경욱 전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의원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참석을 하셨고 사실 초기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국투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은 민경욱 전 의원인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인 민경욱 전 의원의 공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겠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들 수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 같으면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 정치 생명이 참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 민경욱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이 참 관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데 엄지에서 선거 부정을 까발기는 데는 제야 전문가 큰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운동화 시키는 데는 민경욱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민경욱 전 의원이 내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거의 선거 부정에 대한 미디어 그냥 언론 매체 역할을 해봤죠. 공식적으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부정선거에 다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은 심상정 의원의 한겨레 인터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한겨레 신문에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는데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황을 알려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을 찾아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니까 글이 분명합니다. 쿼테이션 인용구를 딱 써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수개월 전에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조작값을 세팅해가지고 최소 지역구 160석에서 최대 180석을 획득하는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 확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도 바로 정치판에 빠삭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를 찾아서 심상정 당시에 정의당 당대표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씨가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동네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여러분들 발간한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수뇌부에게 야 너희들 약속을 어겼지 사내들이 뭐 그래 너희들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복선을 깔고 한 이야기인 겁니다. 심상정 씨가 그냥 뭡니까 실수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 이 머심애들아 이 남자애들아 너희들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너희들 거짓 했지 너희들 사전투표 조작했지 표 도독질 했지 선관자가 합동작전에서 표 도독질 했잖아 내가 불어 이렇게 여러분들 심상정 씨가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민경욱 전 의원의 논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여론조사는 여당과 야당이 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만 최소 160석에서 최대 180석 압성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전산조작 프로그램 세팅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작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의해서 부정선거 사의로 부정선거를 사전에 획적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글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여러분들 한 내용을 제가 민경욱 의원한테서 어떤 논평이 나오냐 굉장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란 황당무계한 유시민의 예언이 이후에 적중하면서 이것이 유시민 혼자의 생각이었는지 어디서 들은 얘기였는지 궁금했는데 이 예상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기획하고 이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부 정언이 나온 셈입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이해찬 원내대표가 이인영 사무총장이 이윤호중 민주연건 여러분들 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건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건 부원장이 이건영 당시에 총선의 여러분들 본부장이나 이런 대부분 586운동건들은 사전투표 조작기획에 따라서 4.15 부정선거를 단행한 그런 주역들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4.15 총선의 주역들이 범한 그 범죄를 덮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이런 사람들이 다 합하여 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주역들은 이렇게 했지만 은폐한 사람들도 주역에 못지않게 대한민국 헌정질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총선 전에 여러분 다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의 이 같은 논평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밑에 여러분들 의견란을 보시니까 손호님이 지난해 대선 개표 시에 kbs 패널로 나온 유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수가 앞서가자 사전투표를 완전히 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던 말이 생생합니다. 이렇듯이 유시민 씨는 4.15 총선은 물론이고 지난 3구 대선의 부정선거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출신 운동권 정치인들은 대부분 뭡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부 여러분들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이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퇴장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만에 대한민국의 운동권 정치인들은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일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동안 해먹을 겁니다. 가나다 님이 당시의 민심은 이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살면서 본 집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집회였습니다. 이런 민심이 불과 6개월 만에 4.15 총선에서 180대 110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 10월 3일 내용입니다. 이게 이 민심이 한 6개월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심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베코 님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를 눈을 감다가 지금 당하는 것을 안 보이십니까? 그래도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4.15 총선을 위해서 컴퓨터 다 바꿔놓고 이미 셰팅도 다 해놨으니까 머저리들이 또 당할 겁니다. 안강수 님은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박미인심은 저도 그때 부정선거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정통 좌파한테 들어서 진적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했는데 시나리오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10월 11일 강수구청장 선거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태학을 그대로 두면 또 큰 낭패를 봅니다. 이게 이런 민경욱 의원이 남긴 내용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여러분들 의견입니다. 최진희 님께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공매도 하는 것은 인정하고 프로그램 조작으로 부정선거하는 것은 왜 인정 못하고 있는지 현 정부가 개탄스럽습니다. 안 소영 님은 이대로 알면서 또 당해야 되는 건지 답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명식 님은 정의당이 가장 약오르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심상정 씨가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같이 동조하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씨가 어마어마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많은 그 심한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2021년 12월 달에 금수완박법을 여러분들 완성시키는 공수처를 통과시켜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기로 했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의당의 의석을 좀 더 몇 석 더 가지려고 했는데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그냥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다 독식을 하게 됐으니까 심상정 씨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심상정 씨가 고해 성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실을 좀 더 확 깨놓으면 국국의 여러분들 여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까지는 안 나가겠죠. 그러나 뭐 그래도 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예의는 차리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곳에 사전투표는 조작하더라도 심상정의 고양시 갑은 절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 안 한 거죠. 봐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겠죠. 아니 우리가 당신 사전투표 득표소는 손 안 댔잖아. 아 그랬으면 되지 뭐 그보다 뭐 더 한 걸 원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들으시면서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정의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이란 것은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 특성이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조작이 아주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신문에 다 이런 도배가 뭐지요 거짓 사기 위선 조작 되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위조 투표지를 양산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우리가 간체를 못 시켜 가지고 도장을 인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역대 9분의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대규모의 부정선거의 규모는 제가 예상하는 바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를 조작하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49%를 뻥치기 한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조작이 일어나더라도 전국의 329만 표의 유령 사전 투표지 가짜 사전 투표지가 전국의 325개의 선거구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214석 정도를 더불당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행사해서 권력 교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게 그냥 대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힘이 하는 걸 보게 되면 거의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학 그게 근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희망사고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깁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아니 덕표수를 조작하는데 그것도 그 정확한 집계가 완료가 된 여러분들 보조 dv에서 방송이 나가기 전 메인 dv로 가기 전에 조작용 pc를 통해 여러분들 다 숫자를 변조하는데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이겨봅시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근대인이 아닌 겁니다. 과학을 이런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될 판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인간들도 참 야만인들이지만 그 부정선거를 인지한 상태에 덮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참 인간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그냥 짐승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여름 정언이었습니다. 심상정 씨가 4.15 총선 수개월 전에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방문해 가지고 민주당 수뇌부들은 지역구만 최소 160석 최대 180석까지 만들요랑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심상정 씨 정언은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정봉준 씨입니다. 정봉주. 이 정봉주 씨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인생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정봉주 씨가 그동안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는 많이 이렇게 박회를 받았지만 이제 다시 또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봉주가 4.15 총선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한 발언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발언입니다. 이걸 심상정과 함께 반드시 이번에 이제 뉴데일리 신문에 1월 8일자에 박용진 강북구 지역구에 정봉주 전해철 지역구인 양문석 민주당 그 세지는 자격 논란 이제 뭐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는 그냥 친명계를 대개 포진시켜 가지고 사법부의 판결을 다 무력화시켜서 결국은 대권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결만 여러분들은 미룰 수가 있으면 대권을 잡을 수 있죠. 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조작하면 되니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단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 난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정봉주 씨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들었는가 하니까 얼굴에 아주 젊은기는 이제 좀 많이 가셨어요. 젊은기는 젊어서 혈기왕성한 그런 기운은 좀 가고 정봉주 씨도 아마 지금 이제 60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 정봉주 씨가 그래서 이제 이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1월 8일 날 국회의 소통관에서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그냥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서울 경기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들 혜택인 겁니다. 그럼 뭐 그거를 여러분 박용진 의원에게 여러분 왜 저 그걸 주겠습니까 이재명 씨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새끼를 챙겨야지 남새끼를 왜 챙깁니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 숙청당하겠죠. 이 또 멋있네요. 정봉주 씨가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대승하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탄핵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걸어나가도록 만드는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그다음에 우파진영에서는 선거 부정의 눈을 감았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협공을 당할 겁니다. 좌우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윤 대통령 책임론이라는 것은 피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피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침묵했던 자 선거 부정을 외면했던 자들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책임을 그러니까 그냥 한 때인 겁니다. 그냥 한 3개월 남은 겁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정봉주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0년도 4.15 총선 전에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끝나는 4월 10일 바로 그날일 겁니다. 그날 정봉주의 특별한 기업 천기를 누수란 이단아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았다. 2년 6개월 동안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4.15 총선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씨한테 여러분들 언급했던 국회 대정무질의 초선의문인 거죠. 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봉주가 4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4월 12일 날 한 겁니다. 4월 12일 날. 4월 12일 날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보시죠. 4월 15일이니까 14, 13, 12, 11, 10일 양일간 실시가 됐을 것 같네요. 10일이나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BJTV에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열린 민주당을 견제하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봉주 전 의원은 영상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여러분이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저를 의미하고 시정잡배 개쓰머로 지급하고도 앞으로 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내가 도저히 쓸 수 없게.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걸 보면 이번 사전투표 기간 중에 한 걸 보면 짐승밭도 못한 짓을 하더라. 부정승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 사전투표 하는 걸 보니까 짐승밭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 씨 윤 씨 양 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이 씨는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씨인 같고 윤 씨는 윤호중 씨 같고 양 씨는 양정철 씨 같고 이 씨 윤 씨 양 씨가 각각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융호중 사무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지참하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봉주 의원은 다음날 통화에서 이 씨는 이해찬 대표가 아니고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고 윤 씨는 더불어시민당 김홍구를 실립으로 잘못한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깊숙하게 관여한 분이 윤호중 사무총장일 겁니다. 구리 씨 이렇게 다 한지 않습니까? 이번 사전투표 기간 중에 너희들이 한 걸 보면 짐승갭도 못한 짓이다. 짐승 같은 짓이 뭐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서는 미래한국당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유기독통일당 같은 세 개의 여러분들 정당에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열린민주당을 준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 방식을 통해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털어놓은 것이 영상에서 영원히 내가 얼로 있을 줄 알아. 이번에 이제 갑으로 부활하는 거죠. 신명계로. 적당이들 좀 하라고 적당이들. 여기 있는 후보들이 당신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입에서 나온 대로 찢거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당신들 실명거론 안 차나. 검도를 넘어서 당신들이 당신들 정치권 오래 못 있어. 나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니까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 정봉주가 끝까지 악착까지 4 5년 정도 그냥 와신상담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죠. 친명계로서 아마 다음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언론에 정봉주 씨가 거의 행동대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이야기하고 이제 이번에 심상정 씨가 이렇게 털어놓은 것 몇 개월 앞두고 이미 아주 중요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알고도 20역석을 더 욕심뿌리라 비례대표제도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올린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 공천하고 야단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다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인풋 입력하는 조작감만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들 결정이 되면 바로 숫자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숫자를 만드는 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물로 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항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성공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3,508개를 일괄해서 뭡니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 도장을 씁니다. 인쇄 도장을 쓴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선거구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쑤셔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한 것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신종사전투표 조작기법 일명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이 여러분들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 사전투표 뻥튀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일을 7.49%를 뻥튀기 해 가지고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3만 7,453표를 뭡니까 위조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중에 한 표를 개수조정을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함 항목에 넣고 3만 7,450 투표를 뭡니까 전부 다 더블당의 진경훈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도 만들기도 아주 좋은 겁니다. 3만 7,452표를 모두 다 뭡니까 진경훈이 한 표만 먼저 기표 도장을 찍어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이 엄청 낮은 겁니다. 이전에는 진경훈이 표도 몇 표를 만들어야 되고 김태우 표도 몇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 사전투표 사기수법을 김용빈의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서 여러분들 개발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민들이 그냥 사전투표지만 뻥튀기 하고 나면 그걸로 선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위조투표지가 가득 든 것을 개표소에 갖고 가면 개암해 가지고 전자투표지 불기 돌려 가지고 그다음에 전면 수개표로 합니까 가짜를 다 세는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다 들어간 거죠. 이거를 대통령께서 또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고 어떻게 대통령이 가볍게 여기시는 대통령이 그냥 은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위 걸. 국민의 심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뭐 이익이나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생을 할 거나 이런 건 그 양반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 재임 무난하게 마치면 분명히 본인이 재임을 어떻게 무난하게 마치겠습니까 그 양반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약조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약조를 지킵니까 심상적인 뭡니까 그냥 팽당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금수완박법 통과이름 협조해 주고 공수처법이름 통과시켰는데 협조해 주면 당연히 몇 자리 줄 줄 알아서 완전히 그냥 뭡니까 배반해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판검사들이 뭐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 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성의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그거를 판사들이 아주 잘 아는 겁니다. 판사들은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고 잘못하면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아니겠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엑스포에 대표했는데 뭡니까 엑스포에 여러분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강석구총장 보궐선거의 대표인데 어 이길 줄 아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졌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4월 10일 총선 어 우리가 이길 줄 아는데 또 대표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엎친 데 덮친 이재명 재판 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겁니다. 담당 부장판사가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성진의 목을 메고 여러분들 법관 생활을 했을 것이고 본인이 이 한 건 때문에 자기 인생 후반전 이름 다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그냥 전간예우 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겁이 나서 판결을 못하는 겁니다. 왜 겁납니까 권력이 바뀐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권력이. 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총선전 판결은 더 힘들어졌다. 이 뉴스가 지금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여기에 친문 이승윤 출마 시사 윤사단 청산 최선봉 쓸 것 무조건 여러분들 이승윤 씨가 친륜 검사의 대표주자가 서울 인천 경기 어느 곳에 나오더라도 당선됩니다. 왜 모든 사전투표가 조작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할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냥 공천 자체가 뭐죠 그냥 당선 여러분들 그냥 당선에 뭡니까 보정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승윤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조국이 왜 모르겠습니까 바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딱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선거법 판사가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권력이 바뀐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절대 뭐죠 대장동이나 백형동 때문에 이런 선거법 때문에 감옥 안 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부장판사가 여러분들 뭐 법조계 밥을 한두 해 먹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행사 34부가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냥 사표를 낸 겁니다. 그냥 연수가 작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 물리를 어느 등부터 다 알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재명이 처벌 안 된다 이야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럼 내가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짐승이 아주 인간이면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90% 넘는 사람들은 공병호 tv에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씨가 당연히 감옥을 가야 된다면 그건 당위고 실제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망가진 겁니다. 정이 정의라는 건 강자의 이익인 거지 정의자 같은 건 없다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건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실을 몰랐다 하는 등 이 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이나 백경덕조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판사가 계속 끌다가 도저히 본인이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표를 내려버린 겁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 끝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은 기소된 지 1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씨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들이 내가 볼 때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죠 그냥 뭐 칼 사건 그다음에 병원 좀 입원해 있다가 그럼 곧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 맞춰가지고 총선에 대승하게 되면 이재명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다 정치 사건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딱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겁이 난다는 겁니다. 권력이 바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사 34부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지하던 배석 판사 두 명도 다음 달 인사이동 대상이다. 모두 다 뭡니까 그냥 술잔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돌리는 겁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사건을 심지 중인 서울중앙지법 김상일 형사 1단독 부장판사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저히 내 혼자 감내를 못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씨 감옥 안 간다. 이재명 씨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버린 겁니다. 겁이 나고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나태성 씨 말씀한 것처럼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생활이니까 생활이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라가 법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서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인사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왜 그냥 쿡 찍어서 당선시켜줘서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힘을 누가 갖고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에서 조작감녀가 여러분 투표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쿡 찍어서 뭐죠 낙선 쿡 찍어서 당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성윤 씨가 그야말로 대표적인 친문검사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뭐 한동훈 씨가 꽃가마를 타고 다니지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선 자가 뒷선 자가 앞서고 인생은 돌고 도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성윤 씨는 수도권 어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당선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향이 또 호남권이니까 호남권 나오면 어디든지 당선될 수 있고 상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친문사단 척제를 위한 여러분들 최고봉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성윤 씨는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그게 한직이지 않습니까 되게 유배되는 사람들인데 현재 대금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치비하게 이름들 뭐죠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바뀌게 되면 치비하게 이름들 보복을 하겠죠 윤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 우파들은 물렁해가지고 아무것도 손을 못 쓰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악나라게 뭐죠 이름들 뭡니까 감방 보내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겁니다. 이성윤 이름들 부활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뭐죠 칼자를 쥐고 그렇게 날뛰는 것을 우리가 보겠죠. 왜냐 아니 공방사님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름들 집권하고 1년 6개월에 체류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뭡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의 15.43%가 이름들 나왔는데 22.96% 이런 뻥튀개가 7.49%를 뭐죠 위조 투표제 37.473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름 쑤셔 넣어가지고 선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성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빠사기들이 그 사람들이 어쩌면 공병호 tv도 다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본인들의 입신 출세에 어마어마하게 도움되기 때문에 이재명 씨를 감방을 못 보냅니다 한국사회가 이 판사들 그만두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그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마치 여러분 기업에 주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베팅을 안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구나 지금 사법부가 누구도 이 양반 감옥 못 보낸다 그러니까 그냥 줄 싸자 그럼 다음에 누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당신도 그래도 그때 그냥 그만둬서 참 고맙다 이렇게 하지 그러나 이재명이 함께 이런 법리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유죄를 내리게 되면 일가가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다음에 보복을 해가지고 짝살해야 할 건데 나라의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거를 다 자초한 겁니다 대통령도 자초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물렁물렁 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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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러면 다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것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 칼을 못 쓰면 다음에 그 칼이 칼날이 자기로 항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악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다 만드는데 조작 서브용 pc를 동원해서 100표를 125표 200표를 250표 300표를 뭡니까 350표를 380표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동훈 씨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 저 양반도 참 상황 인식이 그렇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 넘겨주는데 이런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 대가리를 뭡니까 땅에다 쳐박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지고 사전투표를 훔쳐가지고 한쪽에 심어주는데 이걸 내가 잘 모르겠다 한국선거는 그냥 만들기 나름입니다 25% 조작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25% 조작하고 싶으면 12.5%를 훔치면 되는 거고 35%를 조작하고 싶으면 17.5%를 훔치면 되는 겁니다 얼마를 훔치고 그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심상정 씨가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 씨를 2020년 4.15 총선 몇 달 전에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지역구에서 최소 160석 최대 180석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5%를 조작할 건지 35%를 조작할 건지만 결정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 조작값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변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도 다 알고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한 3,508개의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해서 막 그냥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표를 그래 표를 막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죠 표를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한 것도 발견이 되고 이렇게 그냥 뭡니까 완전히 무자비하게 찍어가지고 뭐죠 이렇게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들을 다 섞은 상태가 뭐죠 개표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거를 개암하는 겁니다 그거를 개암 그거를 개암하기 때문에 그냥 위조 투표제를 전면 수개표로 하는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한테 뭐죠 뭐 큰일이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것을 다 세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쑤셔 넣을 수 있고 유령사전투표자수 위조사전투표 329만 표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214석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70석을 차지하는데 국힘당은 군소정당으로 이제 전략을 하겠죠 한 50에서 한 8 90석 정도까지 이렇게 당 모의 주듯이 그냥 줄 겁니다 왜 그러면 어차피 외국에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당제가 돼야 되니까 그냥 다당제 뭐 그냥 거기서 당 모의 이름 받겠다고 다 그냥 뭡니까 쫓아다니겠죠 그 짓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당 모의 먹겠다고 저렇게 줄줄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석에서 한 70석 80석에서 넘겨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가겠죠 3%만 조작하더라도 더불당이 여러분들 195석까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비례대표가 여러분 합치게 되면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탄핵 및 개헌 저지선을 다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3% 조작하더라도 협조받은 195석이니까 몇 명만 더 포수로 하게 되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선 의원 대전광역시의 유성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 변호사시고 약간 몸이 조금 불편하시죠 이상민 의원이 이번에 이제 국힘당으로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있어봐야 그냥 공천을 못 받을 테니까 국힘당이 1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당식을 했습니다 이상민 씨가 당선되기가 힘들죠 특히 여러분들 조작을 많이 하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는 그냥 선거 조작범들에게 뭡니까 그냥 운동장입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조작을 많이 하는 데가 충남일 겁니다 충남 이상민 씨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민 씨는 이런 것을 인정 안 하실 겁니다 본인이 부정성을 인정 안 할 테니까 이상민 씨가 들어오셔 가지고 국힘이 꼭 원내 1당 돼야 됐다 소망은 이야기할 수 있죠 바람은 누구든지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국힘이 1당 되는 것은 딱 한 방법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날인시키는 걸 관철시키면 국힘이 1당 됩니다 그러나 그걸 관철시키지 못하면 그냥 대패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꼭 원내 1당이 돼서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윤정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덕담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득표수 조작 상태를 말하는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당시 경쟁자는 미래통합당의 김소연 후보입니다 김소연 후보 표를 훔쳐 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김소연 후보의 차이집은 사전빼기 당일은 최소 마이너스 9% 최대 마이너스 15% 이 크기만 보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한 것이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김소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최소 9%에서 15%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그 표를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불당 이상민 의원한테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민 의원은 조사를 안 했는데 대전에 여러분들 가장 유력한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차이집 그래프가 박범계 의원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몇 프로 조작했는지 나옵니다 30%를 조작한 겁니다 30% 여기는 박범계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30%를 훔치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우리 공화당 후보한테 50%를 훔치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게 50%를 훔친 겁니다 총 훔친 것이 5736표입니다 마이너스 5736표 플러스 5736표로 해가지고 11400몇 표 정도로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대략 한 30%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있을 때니까 덕을 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미래통합당으로 가면 표를 빼앗기는 쪽인데 이상민 씨가 어떻게 육선 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되기가 힘든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의 여러분들 차이값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대덕구 동구 서구갑 서구월 유성구갑 유성구월 중구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다 표를 훔쳐 여러분들 다 옮겨준 겁니다 특히 중구는 울산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씨 여러분 출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훔쳤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17.6%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게 17.3%를 조해준 겁니다 얼추 뭐죠 중구의 사전투표 관외타전투표자 수의 30 한 5%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완전히 충청도는 뭐죠 역대 선거에서 그냥 밥입니다 밥 수도권 다음으로 무자비하게 조작하는 데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표소별로 동별로 다 사전투표자 사전투표를 일정 비유를 쑤쳐넣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검정식의 61 71 75 이게 뭔가 하니까 이 항운하식이랑 출마했던 중구보시기 바랍니다 중구에는 동의 17개고 그다음에 투표소가 82개입니다 82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합니다 2분의 1의 82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군데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여러분들 투표소 가운데 한 군데도 사전투표를 못 이기는 겁니다 왜 일정 비율로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정사정을 보아주지 않는 겁니다 유성얼 이상민 의원이 여러분들 출마한 데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얼은 동의 6개 그리고 투표소가 43개입니다 43개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가 전부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2분의 1의 43승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 군데도 뭐죠 미래통합당 후보가 못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심할 겁니다 여러분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조작이 기계적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는 뭔가 하니까 기계적 조작입니다 이거는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이거는 제조품이지 선거처럼 여러분들 수많은 유권자들 표를 던진 것을 합치게 되면 난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이거는 기계를 만들었다면 무슨 기계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컴퓨터상에 전산 프로그램을 세팅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걸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투표소에서 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에 모든 투표소에서 다 뭡니까 61대 제로 72대 때도 사전투표는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덮고 언론계가 다 덮고 대통령실이 다 덮고 국민의 힘이 다 덮는 겁니다 거의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기가 힘들죠 당분간은 그럭저럭 돌아가겠지만 이런 부정선거를 하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은 수탈 내지 약탈 대상이 되는 거죠 61대 제로 70대 제로 75대 제로 80대 제로 43대 제로 65대 제로 확률적 2분의 61성 2분의 71성 2분의 75성 이런 확률이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총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구월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월 2016년 총선은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0입니다 0 21대 총선의 여러분들 차익값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12.4%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구 항운하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새누리당 마이너스 0.1% 더불당 플러스 0.1%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라고 당일투표율이 비싸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2020년 4.5.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2% 국민의힘 마이너스 9.5%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넘겨준 겁니다 이 저 누구죠 여기에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이 박범계 의원은 아마 대덕구일 겁니다 이 대덕구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은 새누리당 마이너스 0.3% 차익값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플러스 0.3% 거의 0에서 3% 거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같다는 것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 플러스 9.9 마이너스 8.8입니다 조작 안 한 선거하고 조작한 선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데 이상민 씨가 국민의힘이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상민 씨도 낙선할 겁니다 물론 낙선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낙선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참담한 선거 결과가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양보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기에 찍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바보 천치들이 그걸 양보한 겁니다 우파들은 비겁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본인들이 막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그런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나중에 책임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개월이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나경원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씨 과연 살아올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나경원 씨에 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나경원 동작 의뢰 예비 후보 등록 다시 새로운 항의를 나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여러분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가운데 한 분이 나경원 후보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걸고 있죠 나경원 의원이 17대 총선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18대 총선의 서울중국 19대 서울 동작을 재보궐선거 20대 총선 동작을 사선 의원이죠 21대 2020년도 4.15 총선의 이수진한테 35% 조작값이 적용돼 가지고 패배를 한 겁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밑에 댓글을 보니까 호감도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많네요 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씨가 참 선전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국힘당 내부에서 전투력이 있는 후보로 사람들이 꼽는 것 같아요 이 25명 의견 가운데 반대하는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럼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에서는 윤심을 힘입어 가지고 그냥 중간에 꿇어 앉힌 거 아닙니까 당대표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죠 2021년도 여러분들 이준석하고 붙을 때는 선관위 측이 또 조작을 해 가지고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모바일 투표를 억수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관위가 이준석을 당선시켜준 거예요 이준석이 지임으로 이런 당대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뭐 이게 이름들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밑에 주호영 조경대 홍문포는 다 모바일 투표하고 AR 투표가 이런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표본수가 모바일 투표가 11만 명인데 AR 투표가 3만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위탁받아 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것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인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은 여러분들 지 힘으로 됐겠습니까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를 쓰고 반대해도 선관위층이 맡겼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도 선관위 작품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바일 투표 AR 투표를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들이 다 망쳐진 겁니다 양심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해서 나라 일하는 사람이 고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밝혀져도 대통령이 입 한 번 뻥껏 안 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총선에 이 조작권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2016년 총선이고 오른쪽이 20대 총선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출마한 데가 동작권입니다 동작권의 2016년 총선에 여러분들 차이집 그래프 후보의 차이집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기에는 0.3% 마이너스 0.2%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작권의 이수진 플러스 13.7% 나경원 마이너스 12.8% 표를 얼마나 도독질했으면 마이너스 11.8%가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들 장문을 쳐넣었으면 이수진와 함께 차이집이 사전 빼기 당일에 13.7%가 나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 한 겁니다 마포구을 마포구갑 서대문갑 서대문 동작갑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에 승리하겠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교육이란 것은 인과관계를 잘 따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 고칠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인간들이 짐승이지 여러분들 그게 금수지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2020년도 이렇게 서울 전역에서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칭창으로 나왔는데 이걸 다 깔아뭉개고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서울에는 전패됐지 않습니까 강남의 여숙구 그다음에 용산구의 권영시가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일곱석인가 한 번 한 거죠 그거 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곱석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경원을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35% 훔친 거 아닙니까 나경원 한께서 나경원의 이름들 18543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5% 6490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 이수진 한께 플러스 6490표를 더해 준 거죠 얼추 얼마를 도독질한 겁니까 12900 몇 표를 도독질한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싸리 이야기하자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선거범죄집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1조 원 정도 들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범죄집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1조 들여가 여러분들 선거만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이 살아남겠습니까 나경원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위에 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을 조작을 해 가지고 35%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이수진이 5771표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 조작되지 않았을 때는 나경원이 얼마나 이겼냐 원래 나경원이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거를 5771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7.5% 조작하게 되면 나경원이 살아남겠냐 못 살아남습니다 이수진하고 다시 붙으면 7886표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률을 올려가게 되면 2%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3%부터 조작하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과학이 다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수도권의 가장 에이스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의 선거 분석은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적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 조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힘이 큰 폭으로 이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국민의 힘이 막을 수가 없으면 위조투표지 제작을 막을 수 없으면 대피하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여러분들 패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의 힘이 대표한 것을 탓합니다 여기서 하나도 여러분 가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숫자가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호나 호불호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 이제 마지막 방송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심상적 고백 심상적 폭로 이 부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의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언론들이 이름들 공개되는 그런 거리라는 것이 한국의 식자층들이 다 위 아래 좌우를 다 재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펜을 자꾸 이렇게 꺾지 않습니까 곡해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선거에 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칼럼니스트를 만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 여러분 인터뷰에서 선거가 여러분들 진행되기 전에 수개월 전에 유시민 작가가 와서 민주당의 수뇌부가 최소 160석에 지었고 180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을 심상정 씨가 정격적으로 여러분들 폭로했기 때문에 그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인시하지 말고 투표소에서 용지 출력 이후에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찍어라 현재 법 위반하여 사전투표용지의 도장까지 함께 인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의 진위여부를 전산에만 맡길 수 없다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서도 당일투표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종이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라 현재 종이로 된 사전투표 명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시민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이 유님은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의 주범 공범 종범 가담자 조력자 외면자 눈 감는 자 입 다물고 있는 자 모두 언벌에 취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분 듣는 것은 용서할 수도 없고 그거는 대통령 책무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엄연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은 대통령과 여러분 국민들 사이에 계약이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고 사대의 여러분 의무를 여러분 준수하는 한 당신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책무를 명료하게 여러분이 이행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그걸 이행 안 한 거죠 심상정이 경남에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이겼다고 박수치며 반색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 선거는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일 겁니다 그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 선거는 노회찬 씨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보궐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는 오랫동안 미래통합당의 텃밭이었던 창원시 성산구의 강기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적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켜서 마지막에 몇 표 차이로 여러분들 여영국 후보가 당선된 그런 선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좀 의화했는데 부정선거였군요 2019년 보궐선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한동훈 씨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길 것 같다고요 국민의힘에 좀 정신 제려야 됩니다 29명이 찬성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있을까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법과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인 겁니다 본인이 고생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고생을 피할 바는 아니겠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원재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17개 구청장 중 15개가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었을 때도 예전에는 민주당이 한 명의 구청자도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는 25개 구청장 가운데 2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20개 구청장 자리가 본적이 호남이거나 아니면 처갓집이 여러분들 호남인 사람들을 다 꼽았습니다 호남권 인사들이 20명을 구청장이 된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가 된 거죠 부산의 21개 구청장 가운데 15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 된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통해 다 이렇게 권력을 자기들이 다 탈출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17개 구청장 중 여러분들 출신지를 한번 파악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겠네요 오늘 이 방송받는 분 가운데서 부산에 계시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부산구청장 선거 17개 구청장 가운데 15개 구청장의 프로필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양반들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어디적인 출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보도를 보고도 왜 국민의힘은 꿀먹은 벙어린지 궁금합니다 불과사의한 일입니다 4.15 선거 결과 발표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려 할 때 이 당대표가 쉬시 이낙영 씨였죠 쉬시 박수치는 것을 막을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정승으로 180석을 얻었기에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국힘당 몇 사람을 부정승으로 당선시킴으로써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국힘당 몇 사람 부정승으로 당선된 건 아니죠 이 보도를 보시고 윤 대통령이 진짜 죄정신이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한 분 계시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촌지님이 사전에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에 맞게 조작을 한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선거관리위의 조작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계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월급을 줘야 됩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사전에 결과를 모두 만들어 놓고 이것에 맞게끔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분 천진이 말씀 중에서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사전에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결과에 맞춰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은 그냥 덜너리를 쓰는 겁니다 본인이 덜너리를 쓰는 것도 모르게 h님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넌 문기를 달려가 꼭 제외국민투표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조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통째로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득표수 조작의 뭡니까 그냥 밥입니다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동별로 투표소별로 나오죠 그다음에 묶어서 나오는 것이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거소선상투표 그다음에 제외공간투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조작의 그냥 뭐죠 조작의 산실입니다 조작의 산실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대구광역시를 보게 되면 수성구 중구 동구 모든 동에서 제외국민투표는 아 그게 4.15 총선 뿐만 아니고 3구 대통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광역시에서 제외국민투표는 거의 전부가 뭡니까 이재명 몰표나 이재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출신들이 외국에 남은 다 뭡니까 예 그 동네 좌파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이재명의 표를 다 던지는 겁니다 왜 다 조작을 했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일들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분노하지 않은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진짜 5호 통제란 겁니다 전 국민이 부정선거 덜러리를 대왔네요 그동안 9번 부정선거를 했는데 10번을 못하겠습니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사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부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5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9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중에 앞에 8번이 동일한 조작방법 을 쓴 겁니다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넘겨주는 일명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식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방법을 선관위 측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탓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 그리고 이제 10번째 남은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가장 유력한 방법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번째 우리는 애국운동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 사이에 저들은 선거부정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권을 인수하는 겁니다 국가권력을 이해찬이 50년 집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였군요 국민들이 그야말로 호구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마음먹기 달렸네요 밀가루 반죽하듯이 국민이 합바지가 됐습니다 귀가 차고 코가 찹니다 이제 나라는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주물겠네요 한국이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민 같은 친척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살기 좋은 이 나라가 어디로 추락합니까 그 인민 같은 역이민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역이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만 보겠죠 그분들이 세세하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구 언론들도 그냥 그때 보이는 케이팝이라든지 케이푸시라든지 케이방탄이란 그것만 보겠죠 안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자신들도 상세히 알기가 힘든데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선거는 아홉 번이 무자비하게 공정선거를 포장으로 내세웠지만 그대한 사전투표 조작을 그것도 외부 해킹이 아니고 내부자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주도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딱 한 번 마지막 일전이 남은 겁니다 2020년 4월 10일 총선을 기하로 해가지고 권력을 완전히 탈취하고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들어가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방송이 좀 많을 때는 제가 이제 5시 50분 방송을 당겨 가지고 5시 정도 이렇게 일찍 하면 또 내가 일찍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방송을 마치고 나면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니까 단톡방이나 있는데 많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그거 하나 하고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제가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병호 tv는 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많이 이제 그런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는 대개 추천 동영상이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추천 동영상에 다 차단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평소보다 10분의 1 정도를 지금 시청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나라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급하는 데 많은 힘을 대주시고 이 책 가운데 특히 이제 4권이 4.15 총선을 다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권이 지방선거를 다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가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버무린 그런 훌륭한 책입니다 독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도 변함없이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소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비리와 부정과 악과 사악함이 단제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저의 미력한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른 사람이 잘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